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3회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야성경 439면입니다 3회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의 틀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께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의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왁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신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정답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성증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그 의미를 알고 계시다 생각됩니다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그리고 나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벌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 복이나 상을 받고 악한 일, 나쁜 일 하면 벌받는다 그런 뜻이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이 행한 선과 악의 결과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너 하기 나름이니까 복받고 싶고 상받고 싶고 좋은 일, 행복하고 싶으면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 나쁜 짓 하면 벌받으니까 명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권성증악, 인과응보가 진리이고 정답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중매체와 매스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라마와 영화 또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 동화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이 권성증악과 인과응보사상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마주하게 된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나 강렬하고 또 너무나 한결 같아서 우리 역시 이 권성증악과 인과응보사상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익숙함을 느끼고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복받으며 살아가나요? 악한 사람은 벌받고 지은 죄에 대한 혹독한 결과가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중매체와 매스컴은 이 권성증악과 인과응보사상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불변의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죠 이 권성증악과 인과응보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그 대중매체와 매스컴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여러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 그래서 벌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 사람들은 이 법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어려움 없이 나름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언제나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겪으며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정답을 제시하지만 그 정답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조리와 불합리 그로말미함은 억울함과 원통함이 멈추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 세상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유독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많아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어요 아담 이후로 제가 시작되고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죄인으로 출생하면서 이 권성징악과 인과응보는 무의미한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 속에서 정답과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세상 죄로 이미 뒤덮어버려서 부조리가 어울리고 불합리가 익숙한 세상에서는 그 어떤 정답도 그 어떤 진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답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말씀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받습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벌받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말씀 듣는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들로서는 환경은 암울하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인도받은 이곳에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 얻고 능력으로 은혜로 담대하게 무장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계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허락되는 한 다윗의 삶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두 손에 귀하게 쓰게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듭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물로부터 기름붐을 받았고 골리아스를 물리쳤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의 대자로 기름붐을 받았죠 다윗의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중심이 파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윗은 기름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정된 집을 떠나 홀로 둘반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뇌를 경험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다윗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아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골리아스는 키가 3미터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러나 들판에서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그 위협들로부터 건진받으며 살았던 다윗에게 그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골리아스는 들판에서 만난 사자와 곰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자신감으로가 아니라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시고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하면 아마 반드시 이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아스 앞에 섭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죠 다윗은 골리아스를 단 한 번의 물매질로 쓰러뜨립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누구도 맞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였던 골리아스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윗은 이제 큰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전에 암울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이제 이 다윗의 삶은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골리아스를 물리치기 이전과 이후의 다윗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절에 있는 우리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달라진 다윗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 다윗이 골리아스를 물리치고 온 지구부터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됩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독과 군복도 주고 활과 칼과 띠도 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두고 군대의 장까지 장으로까지 삼았어요 한낱 양치기 소년이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땅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적국의 장수 누구도 맞서지 못했던 골리아스를 물리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실천할 수 없었던 완벽한 선을 행한 자로서 또 변해받은 곳에서 지혜롭게 행한 자로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상 받고 복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죠 이게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비상식적인 경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생했으니 큰일, 위대한 일을 행했고 목숨 바쳐 완벽한 선을 이루어냈으니 그것에 합당한 보상과 복을 받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여인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천보다는 많이 큰 숫자죠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음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인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적자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왔을 때에요 그런데 6절 말미에 보면 성경기자는 이 여인들이 환영한 대상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노랫말을 보세요 지금은 분명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왔을 때에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가사는 얼리지도 않고 없어도 돼요 사울은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고 해요 다윗이 대여자들을 물리치고 왔는데도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고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천을 죽였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의도가 뭘까요 사울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고 다윗이 수고했지만 그 공을 사울에게 돌리는 겁니다 왜? 사울이 왕이니까 여인들은 지금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윗처럼 담대한 용사를 건드리고 있는 우리의 왕 사울은 위대하다고 하면서 지금 사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를 거느리고 있는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왕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환영식과 노래를 통해 뛰어난 용사인 다윗의 왕이며 다윗을 건드리게 된 복을 받은 사울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여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본문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자신을 높이고 있는 여인들의 본뜻을 그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과 만만 이 숫자적인 차이에만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불쾌감을 느끼고 대단히 크게 분노합니다 이제 나라가 다윗의 세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울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산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쪽 속의 왕이었던 이 악악을 사로잡고 가축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그냥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떠나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버리시지 말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만 이어갑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이 나라만큼은 뺄길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붙들어놓기 위한 광기가 발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왕이었던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존재 즉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냥 경계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텐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내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받으리라 본문의 이 사건은 그 이튿날 즉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은 사울이 불쾌감을 느끼고 크게 분노한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사울은 하루 종일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사울이 그냥 홧김에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연속적으로 창을 던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불신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죠 12절 말씀은 이러한 사울의 상태에 대해 짰지만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왁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심각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위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주 비참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는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도구인 창이 날라왔어요 그로 인해 창이 날라온 이 사건의 시작으로 이제 다윗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왔고 힘겨운 삶이 시작됩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상과 맞지 않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들이 다윗의 삶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겪었던 것까지 이해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결과를 우리 또한 너무나 자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보상보다는 더 큰 걱정과 더 큰 염려와 고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온 것이 잘한 걸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과 이 학문이 나에게 정보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이 실질적인 고민들 현실적인 걱정들이 수시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취업만 하고 취업만 하면 되고 또 직장만 들어가면 뜻을 이룰 것 같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에서 우리 날마다 자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날들 나 뜻되지 않는 관계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업무들 때문에 수시로 자절감과 해이감이 몰려옵니다 이러려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닌데 이런 일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닌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과 상황으로 인해 달마다 지쳐갑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사울이 달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자들인데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들이고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는 창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날라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은 일은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상식에서 벗어난 정답에서 비껴나간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훈련받고 연단받은 다윗은 골리아스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들판으로 갈 일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아스를 물리친 이후에 다윗은 다시 들판으로 아니 더 극심한 광야로 내몰리면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내 삶은 좀 안정되고 행복하고 승승장구 할 것만 같았는데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일 것만 같았는데 막상 그 일들을 성취하고 보니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들과 더 큰 변수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두려워싼 그 큰 상황들 속에서 나 혼자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여행력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위협하며 날아오는 그 날카로운 창들 앞에서 우린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시로 발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과 위협적인 상황을 겸했지만 그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이 절대로 누리지 못했던 다윗의 구배된 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본문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을 위협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런 다윗을 보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이 다윗을 지탱시켜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윗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출입하는 자신들 앞에서 왕래하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다윗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공동체가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셔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부터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기심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교로 팔려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동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요셉의 삶에도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경험한 요셉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요셉을 지탱시켜주고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불행할 것만 같았던 요셉의 삶을 지탱시켜준 유일한 소망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요셉의 주인이었던 애굽사람의 눈에도 이게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보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죄짓자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죄짓지 않은 것 죄악의 현장에서 벗어난 것 이건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했으니 무엇이 주어져야 하나요? 보상이 주어져야죠 상이 주어져야죠 그것에 합당한 상을 받고 보상 받아야죠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집 안에는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요셉은 상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또다시 요셉에게 정답과 진리에서 벗어난 정말 비상식적인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행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 흔해를 받게 하시메 간소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왁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요셉은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하게 삽니다 비결이 뭔가요?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끊임없이 함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를 없이 하려고까지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비상식적인 대우라고 주장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극적인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전시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만의 정답지를 누리는 기쁨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공격했던 세상의 악함과 우리를 위협했던 사람들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 그리고 비상식적이었던 그들의 행동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도 시켜주실 겁니다 그로 인해 힘들었던 그때 절망스러웠던 그때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다윗은 힘들고 외롭고 정말 추울 것만 같았던 고통과 마주하며 살아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 괴로움에서 건진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했어요 요셉은 팔려온 애국에서 총리가 되는 기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로 혹독했어요 요셉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고독과 절망의 시간들을 충분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과 요셉 모두 함께하신 하나님만으로 위안 삼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고달프고 힘겨운 우리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상으로 눈물로 회계를 촉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날 회복의 때를 보지 못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세례요한은 옥중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참수당했어요 사랑하는 조국과 식구들까지 다 남겨두고 복음의 불모지로 뛰어든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에서 대접과 임정조차 받지 못하고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일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으로 마이메함은 보상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감격을 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던 예레미야의 선포는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숨 바쳐 예비한 그리스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갈 수 있었고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구원이 끝내 완성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나라에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신볐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마주하는 힘겸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그 끝과 그 결과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도받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리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 여러분 악한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완주하셔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가장 큰 위로와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민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